나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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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비. 없어, 아무 기억도. 엄마가 어린 날 낯선 캐나다 땅에 버렸던 기억을 어떻게 말해? 말 못해. 용서해줘, 유진아. 엄마가 잘못했어. 유진아, 용서해줘. 당신은 내 엄마 아니야. 당신은 어린 날 끌고 가서 낯선 땅에 버렸어. 미안해. 엄마가, 엄마가 너무 힘들어서. 당신은 내 엄마 아니야. 그동안 당신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? 미안해. 용서해줘, 유진아. 용서? 용서 못해. 당신은 악마야. 악마야! 유진아, 유진아! 제발! 유진아! 유진아! 제발! 제발! 선생님! 나쁜 꿈 꾸셨어요? 유진님? 아가씨, 집에 잘 도착했어요. 전화할까요? 아니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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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... 아니...